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꺼야! 이거! 이렇게! 아 오케이 원래 마무리마저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 다시 온 타일 아저씨 주영원과 마무리는 타일 아저씨에게 맡기기로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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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타이란은 사는데 무튼 4명의 직원들 필리핀에 있으면 흔한 일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아 컨스트럭션 볼수록 사이다인 인벗 손이 아주 빠른게 뭘 해도 잘 할 것 같다 응 예스 예스 오 굿 타라다라 어딜 가야 타일 때문에 칙칙하고 지저분해보였던 고양이 놀이방 밝은색 타일이랑 몇가지 그림이랑 액저도 붙이고 커튼까지 달았다 고양이들 심심할 때를 위한 고양이 전용 tv까지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길냥이 콩지를 보면서 그 자유가 부러울 섬사탕이와 그레이 그런 냥이들을 위해서 복지부장관 집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다 동기떡이 뽀뽀해요 디디 어때요? 재밌어요? 바뀐 놀이반이 어색한 그레이 깜짝 놀랐잖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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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먹었어 겁먹었어 스퀘어든가 봐 아이씨 아이 그거 솜사탕 뿜뿜데 왜 먹어 어서 탁 탁 아이씨 아이씨 그런가봐 아이씨 고개를 깔닥거리길래 뭐하나 했더니 솜사탕이 똥을 먹은 와이 띠 한시간전에 사료를 먹었는데도 먹는거 앞에서는 사족을 못쓴다 똥은 먹는것도 아닌데 또먹게 또먹게 안돼 와이 띠와 냥이들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이유 그냥 와이 띠가 있으면 고양이 화장실에 똥이 없다 아까 배기 아이씨 띠 아이씨 아이씨 아멘 DHL 입니다 얼마전에 바다로 추락한 제 드론을 제조사 측에 문의를 했더니 비행기록을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드론 조종장치에 비행기록이 남아있는데 그걸 보냈더니 엔지니어링 팀에서 이 추락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락한게 아니라서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 있는 DJI 물류센터로 제 드론을 붙이려고 DJI에 왔습니다 이 박스는 가장 작은 사이즈에요? 네, 이 작은 사이즈에요 얼마 전에 홍콩에 가면? 1904만원 아, 1904만원 그림에 있는 게 900만원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? 아니, 일단은 100만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배송이 될 것 같아요 아아, 배송? 배송? 응 홍콩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된 드론 잘 도착해서 새로운 다른 녀석이 오길 바란다 집 근처 병원 첫째 세촘이가 저녁 때마다 요도 쪽이 아프고 귀 한쪽도 고름인지 귓밥인지 차가지고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 같다고 한다 아빠 I can hear only like this I can hear only like this 그래요? 왜 그러지? 들어간지 10분 넘도록 안나오는 세촘이 연지씨와 같이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요도 또 세촘이는 여아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진찰하기 위해서 아빠는 나가 있으라고 했다 필리핀 소아과의 장점이자 단점 진찰을 아주 오래 해준다는 것 한국에서는 환자 한 명당 5분 내외로 후다닥 끝나지만 필리핀에선 아주 친절하고 세세하게 상의해준다 생수를 두 병째 마시는 세촘이 소변검사를 하려면 소변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서 물만 마시고 있다 다 마셔 다 마셔 다 마셔야지 빨리 집에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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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할 수 있잖아 뭘 마시니까 되지? 집에 갈 수 있다 집에 갈 수 있다 그쵸?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누가 그거 통 잡고 있었어? 엄마가 잡고 있었어? 너무 많아 성공군요 응 왜? 아 그래요? 네네 네네 하지마 히히히히히히 피비를 riers 하하하 태풍 engineers 정해져 이영 여자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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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